네, 오늘 미사 사회를 맡은 천주교 인천교구 장동훈 신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안 보여요? 제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있습니다. 예, 얼마나 답답들 하셨습니까? 얼마나 또 억울하셨습니까? 얼마나 또 억장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저희 나라가 어딜 가고 있는지 아마 오늘 모인 촛불의 숫자가 그 걱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신부님들, 교회 여러분들, 수녀님들, 수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신도 여러분 모두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뒤쪽에 우리 신부님들, 신부님들만 한 번 촛불로 한 번 질러주십시오. 신부님들 환영합니다. 예, 역시 전문 사회자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 미사 정성스럽게 또 그만큼 지금 위중한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대한민국 2013년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저희 사제들을, 평신도들을,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거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정의롭게 하거나 정의로운 정의를 힘 있게 하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전자보다는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신뢰를 가지고 또 희망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될 말은 후자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정의입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누가 진리를 열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함께한 저희 모두의 작고 보잘것 없지만 함께 뭉치면 큰 파도요, 태풍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미사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사는 저희들 천주교에서는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미사 중 기자 여러분들 제대주의를 너무 취재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정시롭게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깃발이나 특정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등은 공식 선피켓 위에 모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미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 입당선가 우리는 주의 사랑을 큰 소리로 함께 부르면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큰 소리로 함께 부르면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돌같이 차고 가진 것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의 빛과 사랑으로서 새우와 우린 주의 사랑을 우린 주의 사랑을 이루세서 보내 가려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의 빛으로 받아들여서 돌같이 차고 가진 것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의 빛과 사랑으로서 새우와 우린 주의 사랑을 그대의 빛으로 받아들여서 우린 주의 사랑을 이루세서 보내 정지를 위해 삶을 다 같이 차게 서 오늘같이 자고 가진 것 없는 우리 마음속에 신뢰한 빛과 사랑을 어서 즐겨오시기 다음 노래의 아침 이슬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신뢰한 빛과 사랑을 어서 즐겨요 내 맘에 서름이 내 맘에 서름이 아라리메치게 아라리메치게 아침 봉산에 아침 봉산에 작은 빛으로 작은 빛으로 태양은 묘지 위에 태양은 묘지 위에 울게 가오는 한낮에 지는 저위는 나의 시련이지라 나의 시련이지라 나 이제 가로라 저 거친 방향에 서름이 모든 버리고 날이 태양은 묘지 위에 태양은 묘지 위에 태양은 묘지 위에 나의 시련이지라 나의 시련이지라 나 이제 가로라 저 거친 방향에 저 거친 방향에 서름이 너무 머리로 나 이제 가로라 나의 시련이지라 다음 노래 방향에서 부르시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랑합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랑합니다. 첫번 이 땅에 피우기 땅 내 피우기 구둑힌 두 팔에 수산하는 우리 하얀 옷에 묶질기 땅 하얀 옷에 햇드는 고개에서 대신은 사회까지 고개에서 사회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황홀한 황홀한 만주월판 황홀한 만주월판 우리 없이 가난하리오 우리 없이 가난하리오 우리 없이 주저하리오 우리 없이 주저하리오 하얀 옷에 은혜 토하리 저하늘 하얀 요 어디 뜨거운 아멘